좋은 시간 되시고 멋진 시간 되십시오 아시는 분 따라 하시면서 오늘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보낸 사람 떠난 사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쩌고 싶은 마음 간절해도 소용이 없네 너와 나는 사랑했지만 잃을 수 없는 사랑에 가슴 아파 울고 그래요 우리가 남가요 내가 내가 타인인가요 아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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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이 너무 아파요 붙잡고 싶은 마음 간절해도 소용이 없네 너와 나는 사랑했지만 잃을 수 없는 사랑에 가슴 아파 울고 그래요 우리가 남인가요 내가 내가 타인인가요 내가 내가 타인인가요 아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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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좀 분위기 아시아